자막제공자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없이 비오는 거리를 걸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어떡하지 여자 어떡하지 봐라 배는 또 꼬박꼬박 고프고 가만 보면 늘 니가 날 제일 초라하게 만들어 응? 알아? 왔네 입질이 가자 월청낙그럭 뭐야 밀어냐? 파리 사진은 찍어 보냈어? 보냈지 내가 찍은 건 아니지만 문득 생각난다고 이상하게 보고 싶다고 4분 59초쯤 뜸들이다가 은근슬쩍 고백했어? 했지 고백 은근슬쩍 달아날 구멍까지 계산해서 모래 무한신 그니까 나도 궁금해 로또가 뭐라고 답을 할지 나 기억 안 나요? 난 괜찮아요 혹시라도 어려움하여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음이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답 안 해도 이해해요 굿바이 굿바이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 미안해요 굿나잇